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 현재 tv 한승욱 입니다 금일 가점 살펴볼 종목은 에코프로 머티 이구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험 자체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에코프로 머티 시장은 그다지 변수성을 보여주지 않은 하루였구요 에코프로 머티는 마이너스 2% 이상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마이너스 0.36% 하락 코스닥 시장은 플러스 0.54% 상승 코스피가 양매도 3000억 코스닥은 외국인 400억 기간도 650억 매수 선물시장은 하방 좀 더 나와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어 여전히 계산식 하락을 보여주며 추가 하락 구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 있고 오늘 프로그램에서 2만 3천 주 정도 들어와주고 있으며 기간들은 매드 포지션 잡아주고 있구요 한국 IMC 에서 만주 정도 들어와주고 있는데 아주 굉장히 유의미하지 않고 그냥 무의미한 수급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롭게 나와준 에코프로 머티 관련된 이슈거리는 없습니다 테슬라 구조조정 이슈가 나와주면서 2차전진은 여전히 악세 여름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시장 하반 구간에서도 빠지고 상반 구간을 만들어 줄 때에도 그다지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와주고 있다 전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아직까지 비중이 혹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혹시 내가 에코프로 비중이 굉장히 아직까지 크다고 하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제가 이제 아마 수차례 브리핑을 드려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비중 조절도 하고 계좌관리도 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제 그렇게 안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그냥 내가 1년의 믿음만 가지고 홀딩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 그러고 계신 분들 댓글로 한 번씩 좀 남겨주세요 나는 아직까지 에코프로 머티를 비중을 크게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부터 시작을 해서 나는 뭐 한 20만원의 비중 70% 입니다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몇 분이나 그렇게 계신지 한번 좀 확인을 해보고 싶고 이게 2차전지에 대한 굉장히 큰 맹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 저는 어떤 주식이든 맹신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것을 할 때 맹신을 가려버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타격이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잘 될 때는 크게 먹는데 안 될 때는 그 타격이 내가 여태까지 본 돈을 다 토해내버리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이렇게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지금 에코프로 머티의 흐름만 봐도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그렇죠 이 딱 의미 있는 구간에 깨졌을 때에는 이렇게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현상이 무조건 나와준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평당가와 비중이 있으신지를 제가 한번 체크가 또 돼야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아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영상을 찍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씩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체크할 만한 부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동일하게 외국인들은 저점 분할 매수라고 해서 들어와 주는데 반등 한두 번 나와주게 되면 다 나와줄 물량이기 때문에 크게 유의미하다고 볼 수가 없고 유의미하다고 볼 수가 없고 반등이 나왔을 때 외국인들의 수급이 압구간에서 4월 9일날 나와줬던 이 14%짜리 양봉이 있지 않습니까 양봉 때 외국인들의 물량을 쏟았던 것처럼 아마 동일하게 매도 물량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러분 뭐 그 정도까지만 체크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허빈제TV 무료 체험도 하고 있고 좋은 결과물로 인사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꼭 좋은 종목으로 이렇게 또 매매해서 수익도 내고 그래야 내 계좌도 복구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 있고 누르시고 무료정보 신청 누르신 다음 깔끔하게 에코프로머티 보고 왔습니다 까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